86 질문들 과거형 2 당신은 어떤 넥타이를 맸어요? 당신은 어떤 넥타이를 맸어요? 당신은 어떤 자동차를 샀어요? 당신은 어떤 신문을 구독했어요? 당신은 어떤 신문을 구독했어요? Who did you see? 당신은 누구를 봤어요? Who did you meet? 당신은 누구를 만났어요? 당신은 누구를 만났어요? Who did you recognize? 당신은 누구를 알아봤어요? 당신은 누구를 알아봤어요? When did you get up? 당신은 언제 일어났어요? 당신은 언제 일어났어요? When did you start? 당신은 언제 시작했어요? 당신은 언제 시작했어요? When did you finish? 당신은 언제 끝냈어요? 당신은 언제 끝냈어요? 당신은 왜 일어났어요? 당신은 왜 일어났어요? 당신은 왜 택시를 탔어요? 당신은 왜 택시를 탔어요? Where did you come from?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Where did you go? 당신은 어디로 갔어요? 당신은 어디로 갔어요? Where were you?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Who did you help? 당신은 누구를 도와줬어요? 당신은 누구를 도와줬어요? Who did you write to? 당신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Who did you reply to? 당신은 누구한테 답장을 했어요? 당신은 누구한테 답장을 했어요?